자 레벨 211 크로즈 링크를 가봅시다 아 됐고 올걸 그랬나보다 아 입장하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아 데리고 올걸 그랬나보다 215밖에 소환을 못해? 아 진짜? 좋을지 모르겠다 빠르긴 빠르다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 안에도 룬2배도 있어가지고 이게 극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데미지가 잘 안들어가요 여기는 포스 덴폭을 안받기 때문에 아 데리고 가려는 좌측 아래 배너 있었니 이렇게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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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아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기도 하고 더 주기는 더 주니까 너무 애매합니다 이거 안 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 애매해요 애매한 것 같아요 좋다고는 하긴 좀 힘들 것 같다 경험치 적으론 좋은데 뭔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라고 할건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느낌이 좋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부족한 경험이 잘 어울려 좋으면 좋고 아시구만 아 이렇게 하란 말씀이군요 그냥 하는게 낯을 것 같은데 불편한데 음 경험치만 죽은 사람 근데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생각보다 그냥 빨리 잡는 느낌 경험치 말고 그냥 빨리 잡는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경험치.. 그게 경험치긴 한데 빨리 잡는거죠 어쨌든 느낌은 그렇습니다 코인이요 저는 코인 쓸 일이 없어가지고 좀 더 많이 잡은거죠 조금만 더 많이 잡은거죠 저는 고건을 사용하고 동작을 이용해서 그냥 바삭한거죠 그리고 바삭한거죠 형! 하이퍼쉐퍼요? 써돈데? 잉기 어이퍼 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한 4-5시 되니까 좀 조용하네요. 방송 켰을 때 너무 하드했어. 하드했어, 그지? 너무 하드했어. 가지나? 여기서? 안 가지겠지? 가지나? 안 가지겠지? 안 가지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입구에서 가집니까. 진짜요. 개꿀이네. 유튜브에 템 세팅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는 안 오는 걸로 해야 되겠다. 저는 별론 것 같아. 좋다는 느낌이 아니야. 마빌 가지죠? 아, 안되던데. 입구에선 되겠네. 입구에서 가집니다. 마빌은 절대 무작 판정없는다. 제가 소원할 수 있는 제일 높은 레벨이에요. 200렙 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왓다 갔다 안 오는 느낌이라서. 아니, 레벨 높을 때는 별론 것 같아. 그냥... 그냥 딱 많이 잡는 느낌? 억지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걸 하자고. 10분은 10분 늦지. 10분 늦지. 손해가 너무 크다고. 오히려 더 큰 것 같은데. 사냥터에서 거기 갈 수 있어요. B 누르면 30분마다 마스터 밀박이 할 수 있습니다. 스태프 많이 해요. 스태프 많이 해요. bom um 아, 원킬 왔나 해. 캐릭터도 부러ARA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직 정해진 кус 바Ổ스, 으흐흐 영어 250 생각보다 많을걸 어깨이 마무리 한 15분정도 걸리고 한 40몇원? 45조억정도 먹는데?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하는게 맞긴 한데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라서 15분이면 사실상 거의 돈 1500, 2000포기하고 오는건데 별론거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별론거 같아 나 개인적으로 마치겠습니다